자 세 번째 코너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이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코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너와 같은 전화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2077-6391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입니다. 2호선과 경희중앙선이 지나고 있는 신촌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대문구 대신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다세대주택 정보를 살펴볼 텐데 대표님 일단 이 지역의 입지 여건은 어떤지 주변 지역에 혹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 호재입니다. 그런데 개발 호재라도요. 그것이 언제 그 개발 호재가 완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 조사를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주택인데요.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여기는 연세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이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대학교들이죠. 뒤에는 안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전부 자연환경이 풍부한 그런 녹지축, 도심 내에 이만큼 풍부한 그야말로 산서가 풍부한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화대학교 또 신촌역에서 걸어서 약 한 10분 거리인데 특히 바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걸어서 약 한 4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주 지근해 있고요. 또 여기 바로 어떤 곳입니까? 이 광화문 지역이 버스 정류장으로 약 두 정거장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가진 뛰어난 입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풍부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배후에 뭐가 있다? 학교가 교직원 포함하면 5만 5천 명. 이게 많은 이런 임차 수요와 도로 풍부한 매수 수요에 주변에 많은 개발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이 그어놓는 것보다 더 큰데 특히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신촌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지구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가 약 27곳, 1단계, 2단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촌 일대와 더구나 천연충현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지 자그마치 두 곳이나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개발 이슈가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그 가치는 더 증가할 것이고요. 특히 광화문 광장이 물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현재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홍대 상권 이상 가는 그런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더욱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30 서울프렌의 핵심축이 바로 서울 광화문 종로를 중심으로 한 이 1도심에 있어서의 그 가치가 바로 이곳 대신동에 위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강조드린 거죠. 바로 개발 효재가 있다고 하면 언제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바로 부가연 뉴타운의 이주 수요가 3구역 같은 경우는 약 4,600세대 그리고 2구역이 2,200세대 몇 세대나 되죠? 합치면 약 7,000세대 정도 되죠. 이 많은 7,000세대에 이르는 이주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보통 원룸, 불리용 원룸, 투룸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거주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특히 바로 이 주변 지역들로밖에 이주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이주 수요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치가 더욱 그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주변 지역으로 방두를 구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움직여질 때 사실 이러한 희소성, 특히 공급의 희소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입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아연 뉴타운의 극별 위치를 보시게 되면 아연 뉴타운과 부가연 뉴타운을 합치면 3만 3천 세대의 신도시급 규모가 바로 어디에? 바로 이곳 대신동 주변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주 수요에 의한 커다란 기대 수요는 그 가치를 뛰어넘고도 뛰어넘는다라고 입지를 설명드리고 또 개발 호재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통해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가치 상승이 가능할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습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건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또 가격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이 건물은요. 이미 완성이 돼서 12월달 바로 지난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층으로 구성이 되고 총 20세대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은 6층 중에 6층.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정말 이게 환한 개방관과 더불어 주변에 풍부한 그런 녹지축이 아주 마음을 상쾌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원룸 원거실입니다. 투룸 주택들이 물론 요즘 인기가 있지만 불리용 원룸 자체는 현재 북아연뉴타운과 아연뉴타운의 이주가 올라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그런 수요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원룸 원거실의 가치는 더욱 증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마감제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룸 원거실에 이미 임차 보증금, 즉 전세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이미 2억 원에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이 아니고 이미 임차가 확정됐다. 그러면 매매가 2억 2천일 때 얼마? 바로 2천만 원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임차가 맞춰져서 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2천만 원 실 투자입니다. 자, 이것을 몇 년? 약 2년만 투자하십시오. 2년만 투자하시게 되면 실제로 주변의 이슈에 의해서 또 광화문의 접근성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아니고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정말 높은 기대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추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히 은퇴 세대들. 안정적으로 은퇴 세대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임대 투자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세대에 특히 구원해드리고 싶고요. 또 광화문의 접근성과 서울 도심 내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많은 수요가 더욱 높아진데 특히 도심 내의 수요는 더욱 그 가치를 크게 바라게 되고요. 또 여기는 반경 1km 내에 이러한 공급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더욱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올 하반기 내년서부터 이루어지는 2주 수요에 의해서 커다란 시세 차이. 현재 매매가 2억 2천이지만 그냥 전세 2억이니까 2천만 원 투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편안하게 묻어두시면 약 2, 3년 뒤에 그냥 2억 대 중후반에만 매도를 하셔도 정말 높은 투자 수익률이 갖춰지고 또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투자 수익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이 아주 크게 발생한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를 전해드렸거든요. 이어서 다음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해 7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2억 2천 5백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 5백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용두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제가 용두동이라든가 전농동 주변 지역을 이미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내년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만큼 이슈가 핫한 지역이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핫하다. 그것도 단기에 이슈가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그런 투자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입지 여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입지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건물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청량리역에서는 아주 가깝고 전철 2호선 용두역에서는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어떤 것들이냐? 바로 경동시장에 13만 명의 상인들이 있고요. 또 시내 접근성이 그거보다도 뛰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밑에는 뭡니까? 바로 왕십리역이 자리하고 있고 위에는 청량리역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청량리 균형발전축진지구와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가가 굉장히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가치를 충실히 입증하면서 바로 이웃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미 막 담을 쌓아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을 옆에서 보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가치들을 그대로 내가 수요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의해야 될 수 있겠는데 개발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발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되는데 특히 균형발전축진지구가 서울 지역에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량리 균형발전축진지구가 가장 핫하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청과 시장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착공을 해서 57층 높이 4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농답십리 뉴타운 균형발전축진지구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기대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청량리 4구요. 바로 균형발전축진지구 안에 있는 청량리 588 하면 남성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이 60층 높이 6개동이죠. 그리고 호텔, 백화점, 컨벤션 세다들이 전부 들어오는 이러한 가치가 바로 걸어서 3, 4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 주변 장값, 땅값, 집값 당연히 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 기대가치가 이미 착공을 해서 아마도 올 상반기 중에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GTX, KTX가 현재 강릉까지 다니는데 또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한계 노선이 더 추가로 착공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GTX의 특히 그 가치는 더 큰데 A, B, C 노선 중에 물론 A 노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 B, C 노선. 현재 여기는 C 노선과 B 노선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데가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역,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 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역이 GTX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와 더불어 동서고속화철도, 바로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철도가 착공에 예정돼 있고요. 또 경전철이 하나 또 돼 있죠. 경전철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면목 경전철이 이미 확정이 돼서 예정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당선 연장 노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철도만 구축되고 주변에 많은 개발 이슈에 떠서 마지막으로 청량리 바이오 한방 벤처타운이 조성된 데 이 주변 지역은 2,500명의 석박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를 비롯해서 카이스트 이런 유명 명문대학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인적 고급 두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홍릉 바이오 벤처 크로스더가 이미 개관을 해서 착착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남다른 입지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2030 서울판의 7광역 중심, 바로 7광역은 용산, 이런 마곡, 상암, 구로디지털 벨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가치를 가지는데 바로 이런 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고 동부청과 시장까지의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들 바로 인접회의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저희가 들어보고 있죠. 이제 올해 7월에 중공이 예정될 거라고 하니까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와 함께 가격,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요. 네,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전체 17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고요. 방 2개 거실 별도로 남향으로 배치되는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쾌적한 그리고 채광이 아주 좋은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미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3층, 4층, 5층, 6층 다 매물이 다 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미 이 건설회사가요. 전문 시공회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이미 10년간 수천 채의 동물을 이미 건설한 그런 유명, 유수의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뛰어난데 내진 설계 그리고 보안 설비 또 바로 화재, 소화 설비까지 잘 갖춰지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데 실제로 믿으셔도 되고 현장에 샘플하우스가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다. 그럼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주변 지역의 현재 서울 시내 가치를 보면 다 3억 대가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가치가 더욱 그고요. 전세 예상가는 약 2억 2천 5백만 원. 실제 투자비는 불과 5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로 투자 시에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어두시면 청량리의 호재, 청과시장의 호재, 전동답심리의 호재, 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철도망 구축에 의해서 그 가치가 더욱 크게 증대될 수 있는데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게 되면 대규모의 개발 가치죠.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개발 가치인데 이 대규모의 개발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다. 대규모의 개발 가치와 더불어 대규모의 개발 가치와 더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대가 치고 특히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재생 생활권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만 아니라 다섯 개의 철도망이 추가로 건설되죠. 다섯 개의 철도망에 대규모의 개발 지역을 그대로 안으면서도 노후화된 지역의 개발 이슈를 바로 삼박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대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2천 5천 5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참 양팔석 대표님은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시죠. 양팔석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죠. 만나보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남보다 앞서가자는 주제로 열리게 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0-077-6391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어떤 정보를 챙겨갈 수 있을까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면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야말로 명중 사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철 9호선입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고 30년이나 축적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가 전수해 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1대1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 단 사전 예약 필수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코너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계 슈퍼맨이죠.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였습니다. 보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오후 4시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